아이오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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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깔고 그래 진짜? 거짓말 하지마 내가 이거 먹자고 저거 안 먹자 아니야 먹을 수 있어 먹을게 뭘 내가 부르면 안 먹잖아 아니야 먹어 다 먹어 어? 시발 닭대가 쇼텔에서 이거 먹지 말자 워쇼시그니트로 많이 와우 와우 닭다리랑 닭지다리는 거 있어 아이오카이 아이오카이 이거 자꾸 좋네 이런 것도 먹어도 좋은 거야 저 원 원 원 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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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로컬 닭고씨를 찍으면 어떡해 어차피 오늘 하루가고 앉아서 닭고씨를 아이오카이 또 아웃수도 있어 맥주가 오우 까르맛이 이제 까르맛이 뭐 어떻게 먹자 진짜 맛있어 그냥 입으로 베어 먹어봐 그냥 짜서 먹어봐 아 이거 음식에 뿌린 건 아이가? 아니야 여깄다 소스야? 아이오카이 아이오카이 하나만 동네 나라 준비했거든 다이어트 부분 아 진짜로? 아이오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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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맛있겠다 형 맛있겠다 닭발이랑 다 있어 아 개가리 넣었겠지 오케이 네스 네스 딸대가리 없다 오케이 네스 저기 비누로 사가 보니까 비누로 안다 난 한국말 했지 지금 알아보자잖아 비누로 해서 알아 먹었어? 아 그 밥만 하면 나 알아 먹는다 오케이 오케이 어 그거 맞아 맞죠? 어이 주먹밥 잘 먹겠습니다 어 지금 맛있는데? 지금? 닭튀기인데 맛있다 아 맛있다 다 와 응 딜렌드 오 떡질이 엄청 쪼그리고 보세요 이거 족발 느낌 같은데 근데 한국 닭이 아닌 거 같은데? 닭 맛이 특이해 응 우리 닭은 좀 부드럽잖아 형인데 되게 좀 즐겨 소중당인가? 우리나라가 또 특이한 맛이 아니기는 해 그러니까 닭 맛이 전혀 안 나 한국 닭 맛이 안 나 밥을 먹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 우리 흰 맛에는 안 맞아 한국사랑 흰 맛에는 안 맞아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맛있어 이게 향이 너무 강해 36은 향이 너무 강해 치킨이야 치킨 근데 먹잖아 치킨 맛이 전혀 안 나요 그냥 소주튀김탕 맛으로 먹는 우리나라가 진짜 맛있는 거거든 아 우리나라가 진짜 맛있는 거야 진짜 맛있는 거야 진짜 진짜 맛있어 하하하 하하하 예외한 짠 이름의 새우조차 맛? 국이 더 맛있는 거 같아 내가 가서 먹고 왔습니다 네 탕수 오 여행 여행 오늘이 마지막이다 어 너무 아쉽다 맛있긴 아쉽다 집 얼른 가고 싶다 리안이 보고 싶어서 난 가고 싶어 하이프 굿 데이 땡큐 밥 먹자 벤탄 시장 오늘은 버퍼가 생기지 않아 에이 루아 루아 커피 루아 커피 루아 커피 루아 커피 루아 커피 오 좋아 루아 커피 루아 커피 막 그런 거잖아 루아 커피 루아 커피는 마트 가서 샀나? 커피? 커피 마트 가서 하자 이런데는 눈탱이 렛츠고 100.2.0만증만 10만증으로 5만원 100g에 5만 1000.2만증만 100g? 비싼 거야 아 이게 제코 제코 아 우리 먹었던 거네 와아 이거 맛있었어 저기부터 다 음식같은거 너 이게 먹고 싶은거 먹자 딱 보고 먹고 싶은거 있으면 그거 먹어 난 아무것도 다 잘 먹잖아 거짓말하지마 내가 이거 먹자면 저거 안 먹자 아니야 먹을 수 있어 먹을게 개구리도 먹자 마 이 형이 남성 까탈스러워 웃어야지 왜 짜증 내지 웃어야지 얼굴 스마일 해야지 형한테 형이 결정해 형한테 뭐 먹고 싶냐고 나 안 물어볼 거야 그래 아니 나한테 묻지 마 네가 먹고 싶은 거 그냥 골라 너희 네가 고르면 안 먹잖아 아니야 먹어 치약 맛이 나 이거 먹을까? 어떤 거? 음식이 다 3천 원짜리네 3천 원 벌썩 빼고 당 neglect 게살볶음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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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? 몇 개 시켰어? 다섯 개 시켰어? 오케이 형이 더 먹어 지겠지? 와우 다섯 개? 우리 마지막 만찬인데 다섯 개를 먹어 헬로우 헬로우 샵 샵 샵 가래지 말고 이모 인상치지 말고 웃어야지 이모 웃어야지 고수 고수 한번 먹어보고 고수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소스에 찍어봐 고수 있다 고수가 다 들어와 있어 진짜? 고자장 고수 아니야 이모 이거 고수 아닌데 정구치 정구치 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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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? 고수 아니야 여기서 치약 맛이 나 이거다 이거 냄새가 저거 아 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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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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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안에 고기하고 뭐 좀 들어갔나보네 응 이거 안 들어가 있어 뭐죠? 응 아 게살 나이스 맛있네 게살 맛이 난다 계란이랑 계란이랑 반칙하나보네 응 음 음 근데 뭐니뭐니여도 한국사람 입맛에 한국인식춤 다음에 외국오면은 저기 고추장춤을 고추장 좀 챙겨오고 김치 조금 챙겨와야 돼 김치패 물 드실까봐요 와 한국적으로 지금 먹은 게 16,000원입니다 잘 먹었어요 이모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모 카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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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 스타벅스 있어 여기 스타벅스 갈래? 스타벅스 있어 스타벅스 있어 어 스타벅스는 한국에도 있잖아 아 오케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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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이따가 올 수도 있어 기다리고 있어 하하하하 사진도 가질 법이야? 원래 이런데 와서 마사지에 더 써야되는 거 아이가 어 어 아 여기 살까 생각 중이야 스타벅스 어 나 시그니처 메뉴 하나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장 타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개 투 아메리카노 투 하나는 원 슈가 시그니처 시그니처 몰라 형이 알아서 해줘 봐 시그니처 원 원 플리즈 베스트 메뉴 베스트 오 다 베스트? 그 중 한 개만 추천해줘 그 중에 하나 베스트 어 요거 한 개 원 아니 아니야? 뭐 저거 싫어? 형 계산해줘 형 계산해줘 무조건 큰돈부터 내는 거 봐 아니 잔돈 맞은데 왜 잔돈 맞은데 왜 잔돈 맞은데 버리겠어 How old is he look like? 어 나 yes So much you know 30천? He's a liar No No you're lying 그럼 우리 위에 올라가 있으면 갖다 주는 거야 I will go to you I will go to you 어 몰라 알지만 오케이 갖다 준다고 오케이 Thank you Thank you 저 자시간 넘치는 빵댕기 빵댕기 진짜 열받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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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여행 경비로 총 110정도 줄이서 아 mor 샘 그래도 내가 이거 다 시켰다 아 내가 이게 다 시킨 거야 여러가지 다 맛있는 재료들 근데 어떻게 보면 해외가 전 여행이니까 자신감이 좀 챙겼어 도와 또 가고 싶어? 어 또 가고 싶어 다른 나라도 여기서 안고? 유심은 현지에서 사야 된다고 그냥 유심은 현지에서 사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민희 덕분에 또 이렇게 새해 첫 년이 와서 아유 무슨 내 덕분이야 잘 보낸 것 같습니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Have a good evening Thank you 짧은 일정이었는데 그래도 재미나게 좋은 추억 남기고 또 갑니다 한 뒤에서 봐요 고맙습니다 다들 안녕